으악! 어우 아파 시키스 아프게 막힌다 으악! 휴... 존나 섹시... 에이 왕콩입니다 왕콩 에이 멸겸 고마워요 아 어제 백봉으로 2천5백개 나갔단 말이야 돌아가야돼 왜이렇게 왜이렇게 경초사가 많아 나는 아 왜이렇게 경초사가 많아 김해적단이란 단체의 우두머리니까 그건 당연한거 아니에요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 경초사 아닌 날이 없네 또 충전해야 돼 아아 챙겨줄게요 기다리세요 당당과할게 강당과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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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쓸하다 성태님 다섯개 감사드려요 데인님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데인님 한개 고마워요 화염병 저한테 보여요 네 네 어 아니 내 얼굴을 봐야지 장난하나 지금 봐봐 아 이거 시안가려 어 아 근데 레이팅이 너무 높나봐 내가 지금 아 핵이 없는 판이 없네 핵이 없는 판이 프리시즌이에요 조화장님 감사합니다 아니 프리시즌이라도 이거 레이팅 그대로 걸려 정두사 때마다 선장으로써의 다질을 보여줘야죠 랜덤이에요? 지금 레이팅 랜덤으로 걸려 형들 랜덤이야? 누가 랜덤이라던데? 말이 좀 다르더라고 다 랜덤 아니야 이거 레이팅 나 어제도 계속 2400대 걸렸어 우리 해적단 그 할 때 초반이니까 그 토크 좀 줄일게 토크 좀 줄일게 토크 좀 줄일게 초반에 좀 저시찾은 성태님 별풍선 저시찾은 성태님 전 5개 감사합니다 저시팸 환영한다 서로 갈 길 가면 안되겠니? 각도 나올텐데 이거 이 새끼 계속 보네 얘도 좀 갈 수가 없는 상황이겠지 어딘데 어딘데 동상 아파트 중앙. 중앙 옥상. 아니 꿀집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꿀집이 이유가 있어? 보면. 아 여보 봐 MC6 써야겠다. 도시 통통 성태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통통님 5개 감사합니다. 알로항? 수병 옥상이야? 중앙 아파트 옥상이다. 권총이야 서로. 리얼리얼리얼리얼리 어 그거 봤어. 놀아 놓으실 거야 아마. 놀아놓어! 조라라고 자빠졌네요. 초반은 독고조. 저기 죄송합니다. 예, 매너가 없으시니 죄송합니다 형 왔다 인사 오지게 박아봐라 온다 지금 아 형들 저 어깨 넓죠 실제로 보면 여기 셋 여기 셋 와줘야 될 것 같은데 잡아 셋이라니까 셋이면 못잡나 졸댔다 이거 아 사이가야 슈발 도망가 아 진짜 총에 한개 아 진짜 동성? 총알이 없어 총알이 아니 진짜 얘들은 3명인가 4명 오는데 파밍이 안하죠 이제 복수해드릴게요 그쪽 영원 복수하러 갈게요 잠시만요 맞춰목 없게 리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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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만 있어서 다 잡았다 진짜 야 어디 있었죠 수부씨 전작에서 전작에서 괴롭히네 권총으로 2대1에서 한 명 잡고 사이가 다 피하고 형 시체가 여기 있는데 왜 안보지 왼쪽 담벼락 조심해 음 은포였으면 진짜 다 잡았어 아니 그냥 권총탄알만 있어서 다 잡았어 아 아파트 들어갔냐? 동상? 얘네? 걔 들어간거 같애 뭐야 얘들 내거 시체가 없어가지고 파밍하는데 시간 얼마 안걸릴거야 잠시만요 저 안경좀 닦을게요 잠시만요 저 안경좀 닦을게요 잠시만요 저 안경좀 닦을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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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보여? 안보여 없어 옥상 옥상 없어 진짜 없어 옥상 진짜 없어 내 옆에 일자집도 있는데 내 옆에 일자집도 있는데 내 옆에 일자집도 있는데 내 옆에 일자집도 있는데 옥상 있다 어디 옥상? 어디 옥상? 제일 오른쪽 옥상? 여기 내가 있는 곳 제일 오른쪽 형한테 왜 안보여 내한테는 여기 아파트 안에 있어 나 중앙에도 사람있었어 중앙에도 사람있어 앞에 나 죽기자네 빠져야겠다 도트도 없대 에알총도 사서 옥상 올라간다 다 펴라 다 펴라 쟤 눈치챈거 같은데 둘 형 둘이야 둘 방금 집안에서 한 명 더 나왔어 아 미친떠러웠어 수류탄 각 지렸쥬 수류탄 각 지렸쥬 와아아아 나이스 형도 들어왔어 수류탄 각 지렸쥬 이따 옥상 제일 끝에 오른쪽 옥상 나 쬐고 있다 확인했어 못 지나가 확인했어 눈치 못챘다 나 챘네 잘 알고 있어 옥상 핏다게잇 개잘 옥상 도시통통성태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아니 시발 뭐해 아 그만해 피 피 피 피 피 아 한놈 더 남았다 기다려봐 온다 온다 사운드 나이스 나이스 맞췄 나이스 맞췄어 으아악 다가닥 다가닥 아니 디코 이거 뭔 소리야 나만 들려? 다가닥 다가닥 어 내가 흠흠 이 소리 아닐까? 그만 줘 AR총 하나만 줘 나 총알도 없어 없어 나도 에이아 형 그쪽 드세요 저 없어요 잠시만요 니키 성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갈께요 맞종옥 어깨 리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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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쪽에서 싸우나보다 드림크 좀 줘 저 드림크 없어요 구상 좀 줘 하나도 없어 구상 하나도 없어 구상 없어 다 먹었잖아 니가 여기 있는거 시체 구상 3개 아까 먹은거 봤는데 좀 개소리 좀 아 나 배낭 1배낭 아 1배낭 병원 사운드야 저거? 병원 사운드야 저거? 병원 사운드 같은데? 방금 병원 쪽에서 그냥 지상이 노려보고 있던데? 아까 하나 서있던거 같은데 음 아까 서있었던거 같았어 저건가? 아닌데? 아 맞다 아까 옥상 시체 먹으러 가있다 병원 쪽으로 붙는다 천천히 붙어봐 형 나 좀 늦어 응 살 수 있으면 알아서 붙고 너 없어도 돼 오케 알았으 잘봐 형 어떻게 하는지 삼공장 하나 삼공장 하나 삼공장 하나 응 두마리 삼공장 두마리 삼공장 두마리 응 피 깨대지 말아 죽고 알았지? 아이 당연하지 삼공장 두마리 백업여망 백업여망 삼공장 세마리 백업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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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기대되는 불편하다 백업여망 백업여망 자 서콜 프로 им 어머이 엄마 아니 기다려봐 가고 있다고 기다려봐 아 먹지 말고 와 이따 먹어 그거 쭉 세마리 닦아먹자 보구보구 미친난거 하잖아 이따 여기 기다려봐 하나 기절 또 기절 내가 잡아줄게 하나 기절 라스다 저기 안에 어디 아닌데 저기 제일 왼쪽 제일 앞에 공장 어디 발 앞에 여기 발 앞에 한마디 더 부자 됐다 천천히 천천히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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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저 위에 있다 물 채소들 와아아아 아아아아 씨발 분나 어이없어 죽는거 형 밥 먹을때가 아니야 형 그러다 산채로서 식탁에 올라가 지금 밥 먹을때가 아니야 아 아 형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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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죽을뻔 위험해 왼쪽이 하나 돌았다 어파야 돼 거기서 쟤도 살리고 있겠지 어 안에 있다 나이스 고춧가루 나이스 고춧가루 개맵다 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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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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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친구 살리고 왔나보네 Mitte 잡 헉 뭐라 한읍 더 퐈 캬 mach 못 쐈다 스캬스 개초보다 어디 갔어 능선 넘어 이는 거 아니야 형 그쪽으로 가면 형이 딱 끌거 아니니까 어? 오 아파 진짜 아프게 박혔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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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나 섹시 에이 웡퍽입니다 아 좀나 섹시 아 너무 섹시 아 내가 받아야되 뭐랄까 멋있달까 아아 정말라 안전 에임은 이거 되게 늦어요 아 뭐랄까 그냥 방금도 옥수는거 같았지만 제대로 조준한거야 뭐랄까 그냥 타고 났습니다 아 오발런드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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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섹시해 프레키님 2개 감사합니다 아니 갚아 어디갔어 한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쯤 할거에요 갚아 그러니까 사장이 온다는데 왜 소식이 없지 오겠냐 1등하고 온다는데 오겠다는 말이야 그게 오겠다는 말이야 박사장 악스쿼드구나 박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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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키 이게 어디인데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원커밍 원래 그래요 아 이거 구멍치게 참나 와 맞쩍을거지 이거 와 개황고네 진짜 하아 아휴 짜증난다 불편님 별쿵선 5개 감사합니다 아아 내 진짜 아 아 아 7탄 버리라 아 맞네 아 7탄 나는 총알이 없어서 포기되서 죽었는데 아니야 아 나 바빠 가까 형 보구가 정태형 응 알아 아 그냥 보구 갈걸 아 보구 이쪽이지 이쪽이야 2개 떨어지는데 네 그쪽에 2개 있어 하나는 가깝잖아 저거까지 하나는 가깝 5개 아 5개 5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 와 박사장 플레이비 또 뵐게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여 어딘데 요쪽 아냐 하나 아까 떨어진거 예 그쪽에 이 바다쪽에 있을텐데 뭐구 왼쪽 왼쪽 오른쪽 아냐 왼쪽이야 버스컷삼지커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여기 언덕 밑에 있을걸 어 어디냐 없어 뭔가 더 왼쪽에 있나봐 다리여 왼쪽에 강북일수도 있어 강북 아니 강북 절대 아니야 가까웠는데 내가 떨어지는건 절대 강북 아니야 아니 여기 아니야 그러면 어어 잠깐만 왼쪽 봐봐 다시 아까 똑같이 봐봐 왼쪽 왼쪽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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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구나 미안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조련하네 와하핳 아니 가까웠는데 아니 바다쪽 아니었는데 집 뒷쪽 왼쪽 다리에 있나봐 왼쪽 다리 바다 집쪽 아냐 아니야 아니야 집쪽 철대 아니야 다리 밑에 봐봐 한번 다리 밑에 다리 밑에야 다리 밑에 쪽 봐봐 진짜 어디가 있냐 왼쪽에 다리 건너서 있는거 같은데 그럼 아니 근데 아니야 이정도 멀리 안쪽이야 안쪽이야 꼴집쪽이었대 꼴집쪽 높은거가서 한번 보고와 응 높은거가서 한번 보고와 전망좀 보고와 전망좀 보고와 안마가 안마가 이런 더러운 얘기 하지마세요 아 와 빡사라프님 감사드려요 열개로 팽갑하지 않았나 버스컷짬지커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아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안버거 어디인줄 알아먹지 보이지도 않는데 말같이도 않는데 와 빡사라프님 또 뵐게 고마워요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itizen 고맙습니다 비곡 아닌데? 쟤 업어져 있는거 아니니? 저 오른쪽에? 아니 오늘 사고나? 와... 빡사람 풀려님 또 뵐게요! 미안합니다. 고마워요 강복은 확실했어 소리가 쟤가 언덕쪽에 있나보네 꿀집 오른쪽에 차있다고? 차있었어? 어 어딨죠? 꿀집 오른쪽 도로가 잘 와야지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아 차가있어요 잡으러가 차가있어요 그 치킨에 쓰면은 여포지 차 어디 요쪽? 여자친구 밥 먹으러 와요? 왜? 아니 저 보러 오는게 아니라 밥 먹으러 온다고요 항상 샵성도박님 별풍선 다섯개 감사합니다 상도마이 다섯개 감사합니다 상도마이 다섯개 감사합니다 어디 저거? 혼자 살아야죠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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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 나도 몰라 니거 안 담아 개쩍같은 새끼야 하하하하하하하 대여다 우와 팔딱팔딱 싱싱하구나 와 제대로 나 아 종기 하 이걸? 성도속 성도속 장소로 그 꿀집 그 다리쪽 도로에 있을걸 성도양 승도양 그래 디어블럭 어제 튕긴 사람 누구? 코익컴 근데 이미 왔는데 괜찮겠어? 버핑만나? 자기장 왔는데 안 아파 괜찮아 아까 그 일곱명이랑 먹었는데 4시채 먹었으면 자기장에 죽을일은 절대 없어 와 와 이런 아 여기 있었네 아 여기 있었네 미친 와 절 있었네 와 버깅있다 먹고오세요 한번 남자가께 한번 가봐 근데 아까 형이 봤을때 다리에 버깅이 한 대 대져있던거 같은데 아까 내가 잘 안봤나? 응 가봐 일단 그거 버깅이 아니야 폐차야 폐차 그치? 응 Let's get it 잘 나왔네 자기장이 개같이 멀췄다 아이 카구 날뜰 카구 날뜰 엇 카구야? 뭐? 어? 뭐? 뭐라고 성태카구팔님 별풍선 다섯개 감사합니다 화구팔 안녕하세요 사장 1등하고 왔어? 예 초대 얘기하지 말 웬일이야 영원히 안 올거같았는데 영원히 뿌개올거 같아 드디어 하고 왔습니다 조용히 좀 해라 갱중인데 무슨 매너야 그게 1등 많이 하셨나 1등 많이 하셨나 진짜인가요? 가야되요 성태씨 저거 형 먹으라고 떨어지는거 같은데 저거 형꺼야 형꺼야 다 죽었네 진짜 안 먹으면 형 보금 생각난다니까 아 그 보금을 먹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 백파한다 무조건 먹으러 가야돼 안에 엣답있어 생각을 해봐 무조건 엣답 아니면 그로자야 지금 팔갈착쪽에 있나보네 아니면 저기 차오집있지 성태형 이바냥 어 거기있는거 같애 사운드가 차오집이면 지금 나올걸 차오집 자기랑 밖이야 어 안걸지 안걸지 백파 남아 아 가야되요 저거 저걸 안가나? 안가어! 스물네명 밖에 안나면 돼 아 많이 죽었다 옛날이었으면 저거 먹고 다 잡았는데 진짜 아 성태형도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많이 쪼어버리네 조금 이제 나이가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좀 보수적으로 변한다는데 아 저새끼 어디있어 응고지겠어 능선 위에있는거 같은데 성태형 너무 가까이 보지만 좀 멀리봐봐 언덕 위를 좀 보라고 성태형 이러다 툭 맞고 죽는거 아니야? 아니 자기장 안나쁘다 그렇게 나쁘진않네 와 자기장 개좋다 이거 딱입이 되겠는데 성태형 가서 딱입이 안돼 저기 양각잡혀 양각잡혀 대가리가 없나? 아니 공장 걸터 공장이나 컨테이너 약간 걸터 골로가 어디 보자 어 공장 걸터 공장 걸터 아 근데 우리 셋이서도 우승 전나많이 했는데 사장님까지 온거 사장님 오면 우승 못해 아니 방대한 명이서 어떻게 터졌으면 레전드인데 자리 개좋다 공장 자리 개좋다 공장 머리 맞기 딱좋다 이거 밖에서 여기 안맞아? 잘 못봐 이거 맞긴 맞는데 잘 못봐 안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형 안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형 아니 무조건 맞아 조시흥한성태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형 버기보고 뺄거 같은데 쫄보존버킴성태 잠깐만 쟤들 뭐야? 쟤들 뭐야? 뭐야 쟤들 뭐야? 영화찍는데 쟤들 나 저번에 저거 보고온거 같은데 뭐였더라 영화 이름 기억이 안나네 저기 쟤들 뱉었다 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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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있는 쪽쪽을 내받니 기저씨키고 아무말도 안하네 당난거 아니야 이거 실패했어 죽은거 같은데? 차온다 오토바이 형 가깝다 진짜 가깝다 올라갈라고 하는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닐걸 약간 좀 봐봐 요쪽이야 SA 150조 응 이쪽이야 어 맞아 어 저기 바로 컨테이너 뒤에 하나 세웠어 컨테이너 옆에 차 또 온다 회우소 회우소 초소 바로 오른쪽에 하나 삐져나오던데 자기장 어 살짝 빨리 따개비 먹는게 좋지 않을까 이거 띄워야되죠 어 언폐물이 없어 응 언폐물이 없어서 조심해 아까 다이아 다이빙했다 다이빙했어 못 올라가 못 올라가 다이빙 후에 배타는 소리 들렸어 배타는 소리 어 뭐야 어 거기다 존나 박는다 이 새끼 뭐하는 새끼지 아 얘 쏠려고 그랬구나 형 조심해봐 거기다 존나 박는거 보니까 뭔가 있는거 아니야 야 야 야 왜 안죽어 저게 야 야 야 왜 안죽어 저게 카고 한방해 몸샷 두방해 뒤로가잖아 하하하하 저 새끼 떨어지는거 아 개들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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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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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형 저희도 나와야 돼 성태형 형이 유래 천천히 해 성태형 성태형도 강북에서 맞으면 하하하하 카우팔 막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카우팔 막고 그게 무슨 한방해 어딨냐 아 거기 공장댕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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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핵고가 떠난다 공장 뒤에 공장 맨대 공장 맨끝에 아 총알 아아아아아아 아 클립 걸렸네 이거 아아아아 나이스 아 근데 성창훈 미래가 없어 앞에 앞에 개 입구가 떠난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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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웠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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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그렇지 나이스 깔끔 존나 섹시했다 이런거 하지 말고 퀵퍽 빨자 아 이거 우승각이다 진짜 아 저기 에엄치다 수달이다 알아라 알아라 두 명이야 두 명이야 수달 두 마리야 수달 두 마리 두 마리였어 최소 두 마리였어 왼쪽으로 돌면 되겠는데 오 우승각이다 이거 저 새끼 저 새끼 뭐야 에엄치 흠 육 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어으으윽 우슨 패스좀 기르지 저게 왜 앞에 있는거 생각하나 미친세기 게임을 혼자 하려고 하니까 지는거죠 돌아간다 스쿼드! 스쿼드!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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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플이 없으니까 지는거죠 돌아간다 여기서 슈발 얼마나 더 잘해 여기서 슈발 얼마나 더 잘해야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